사주는 필요 없으니까 대답만 빨리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항상 살아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우리 아빠는 열심히는 하는데 매사에 모든 걸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가 늘어나지 않고 뭔가가 개선이 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살이가 좀 많이 지치는 것도 많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하셨어요. 결혼해서 지금 부부님도 계시고 근데 이 두 부부 사이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침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이혼을 한다 만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침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소리가 나와. 근데 재작년부터 부부 간에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별수라는 거는 이혼을 해서 이별수가 아니라요.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고 의견 다툼이 자꾸 티격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가 이제 말만 해도 왜 지걱지걱 자꾸 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건 없어요? 있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혼할 생각이에요? 저는 하고는 싶은데 계속 그 와이프하고 조일 중이에요. 지금 같이 살고 있지는 않고 애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고 저는 경주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2년 전부터 부부가 티격이라든지 이별수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혼수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이혼은 계속 얘기를 서로 얘기만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행동이라든지 움직여지지가 않고 이별수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직장에 움직여서 주말 부부를 지낸다든가 아니면 별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살면서 솔직히 말해서 산이 못 살 수 있게 계속 소리만 나온다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라는 게 좀 많아 보여요. 우리 신랑분한테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원하고요. 남들 집을 비교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좀 그래서 벅차지 않아요? 흑찼죠. 왜냐하면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데 딱 까놓고 얘기하면 조금 우리가 허황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 부인은 남과 같은 남집과 비교를 해서 비교를 많이 해요. 친구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고 남의 집이 해외여행에 가면 우리는 왜 못 가? 우리도 가자. 경제적인 상황 생각을 안 하고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지. 거기서 나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첫 말이 한 말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내달리고 열심히 살아오는데 항상 그 자리인 것 같아서 내 인생에 지침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근데 그것 또한 우리 부인을 두고도 같이 지침이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내가 지쳐 이제는. 그 전까지는 모든 걸 다 맞춰주고 살다가 모든 걸 다 맞춰주고 살다가 2년 전부터 내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부인도 내가 폭발하니까 이제 우리 부인도 더 폭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부부라는 건요 손뼉이 마주쳐요 소리가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인은 조금 뭐래 들어 허황된 이런 게 많은 반면에 우리 대주님도 성격이 고분구분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고집세요. 네. 나만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아니라는 거는요. 남의 누가 얘기하려도 안 들어먹어요. 본인은. 네.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고 내가 판단한 그대로 믿고 밀고 나가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뚝심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요. 똥고집이고요. 그래서 우리 부인이 조금 우리 대주를 대고 굉장히 갑갑해하고 답답해하는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인 탓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솔직히. 물론 금전적인 재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남의 집과 자꾸 비교를 하고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거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 대주님도 대주님도 우리 부인의 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부인 입장을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았던 부분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니까 둘 다 아직과 고집이 너무 강하게 이런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유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원래 고집이 안 셌는데 살아가면서 고집이 고집이 생겼어요 제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남들은 부모가 있든 없든 간에 서브를 해주는 것도 있고 핏을 해서도 서브를 해주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내 홀로 살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내 팔 내가 흔들고 내 머리 내가 흔들면서 모든 걸 갖고 가서 키워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과 부딪히면서 내가 중심을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걸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제 말 틀렸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요 부모의 그늘이 그다지 편한 그늘이 못 돼요. 사연이 있는 집이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뭐냐면 부모가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밑거름 해주는 자식은 따로 있다 그러거든요. 챙겨주는 자식이 따로 있다고요. 본인은 그 챙겨주는 자식이 아니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장남이라고 해서 장남을 하는 게 막내가 똑똑하셔서 막내만 밀어준다거나 약간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이 집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홀로 자식을 키워야 되는 격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물론 엄마가 너무 기질이 타고 나서 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닌데다가 발품 팔아가면서 본인들을 키웠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자리가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에 응 역할이 너무 없단 말이야 아버지 역할이. 그러니 엄마서 혼자서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래서 본인도 무엇보다도 가정을 지키고 싶고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싶고 가정에 대한 울타리에 대해서 진짜 돈독하게 잘 살아보고 싶고 하는 욕구와 희망사항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뭔가가 모자란 부분도 많았고 와이프도 모자란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은 저희가 바라보는 건 이혼은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을 들은 게 다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혼은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항상 조돌이 피울 겁니다. 답은 없을 거예요. 생각만 하고 얘기만 하지. 이대로 쭉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혼할 수 있는 시기는 사오 년 정도 돼서.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사오 년 정도 돼서 그때 정말 안녕 너와 나는 남남이야 할 수 있는 인연의 끝은 그때 있어요. 지금은 그냥 요렇게 요렇게. 자식들 보면서. 별거를 하면서 몸에 가면 요렇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준님도 뭔가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럼 과연 이혼한다고 부부는 그렇잖아요.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었고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는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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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느 순간 부부가 또 합쳐지는 부부도 있거든요. 그런데 둘이나 합쳐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너무 고집스러워요. 만이니 만만해도 천이니 천만해도 내 고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융통성 없다고 그러거든요. 융통성이 너무 없으세요. 물론 온고집도 있어야 되고 뚝심도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거는요 일적인 부분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는요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배려를 하진 않긴 하되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힘든 부분을 좀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자기주관적이세요. 너무 부부간에 살 때 저도 여자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참 힘들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을 적에 대부분 남자분도 많이 오시긴 하지만 여자분들이 더 많이 오시잖아요. 이 자리에는 그러면 여기 앉아서 항상 하는 말이 서방욕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여자들이 보게 되면 자기도 배려심 없으면서 남자를 두고 배려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여자들은 딱 보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좀 이따가 예 전화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차 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 대준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적에는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요. 너무 자기만의 주관적인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그것만큼 답답한 거 없어요.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도 할 줄 알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도 좀 할 줄 아셔야지 부부간을 이어갈 수가 있고 이 부부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을 두고도 이래볼까 저래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직장을 두고 그런데 직장은 나쁜 직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들어와요. 지금 인간과의 스트레스 그런데 이런 인간과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해봤자 다른데 가더라도 그 정도의 고민은 다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냥 참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지금 문서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집을 판다든가 산다든가 문서 계약을 한다든가 집을 팔 거예요? 네. 집을 안 팔려요? 안 팔려요? 네. 안 팔립니다. 안 팔리고요. 내년 8월, 9월 정도 돼야 될 겁니다. 1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겠죠? 네. 그 정도 돼야지 거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부인과의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 올라갈 거니까 한 번 더 되짚어보세요. 네. 알겠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와이프도 확실한 답을 안 줘요. 할 건지 말 건지. 네. 그래서 차라리 같이 있으면 계속 서로 싸우니까 애도 있고 어린 건 아니지만 둘째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느 정도는 맞기를 알아듣잖아요. 집에서 서로 다투고 이러면 애한테 영향을 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질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제일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부부 관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혼은 4, 5년 뒤가 될 거라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시간을 두고 있으세요. 지금 이대로 있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안 싸우니까 덜 싸우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만족하세요. 그리고 애는 더 키워야 되니까 와이프도 그게 걱정이에요.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죠? 본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집안에 암 줄기도 있고요. 뇌출혈 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체장 항상 건강 잘 살피시고요. 그리고 혈압 관리 물론 몸은 왜소하시지만. 혈압 관리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고지혈증이랑. 알겠죠. 그쪽으로 뭐 회사에서 항상 정기 검진을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고런 쪽으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추가 검사를 좀 더 하시고 이런 거 좀 하세요. 알겠죠. 네 그래요. 와이프랑은 너무 싸우려고 들지 마시고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것도 좋다고 좀 마음을 내려놓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